이렇게 이쁜 칼라 뭐야? 그레이 칼라예요. 그레이 칼라에 벚꽃이 쫙 뿌려진 것처럼 정말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돼 있는데 앞뒤가 이렇게 달라요.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워 모티브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고 머릿단에는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딱 들어가는 이렇게 이중으로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꽃무늬로 사용해도 되고 뒤쪽에 모던한 느낌으로 스트라이프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. 그런데 이 원단이 지금 전부 다 나노마이크로 300T라는 기능성 원사를 쓰고 있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밀도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기능성 원단은 따로 진드기나 진먼지가 왜 못 들어가냐면 이 밀도가 굉장히 워낙에 높아서 그래요. 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. 대신에 굉장히 공기는 잘 통하게 하죠. 그래서 땀 흘리고 주무셔도 땀 같은 건 금방 발수가 됩니다. 그러면서 공기가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진드기나 진먼지는 통과시키지 않아요. 정말 1%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원단 자체가 일반적인 면이나 우리가 아는 침구의 원단과는 가격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서요. 저는 시중 매장에서 브랜드 기능성 침구의 패드 한 장 가격, 이불 하나 가격 저는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. 저희가 이불도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토퍼도 다 나노마이크로 300T, 진드기반지, 진먼지방지, 먼지날림이 이렇게 해도 잘 안 나는. 이런 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워낙에 호흡기가 안 좋아서. 거기다 토퍼가 굉장히 두툼한 볼륨감이 있어서요.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, 좀 매트리스가 많이 꺼지고 침대 오래됐습니다, 삐그덕거려 이거를 딱 올리면 또 하나의 매트리스처럼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통 패드를 제일 먼저 기능성 매장에서도 사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눕고 자는 곳에 과자 부스러기, 애들이 또 음료수나 아니면 또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이런 게 되게 많이 켭켭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진드기반식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방지를 하는 기능성 원단. 마무리도 이렇게 파이핑 처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고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이렇게 앞면에서 보면 되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디자인이 감각적이고요. 머린맛에서 우리 각질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. 남자들 가을 되면 비듬도 많이 생기죠. 땀 흘리고 자면 여기가 눅눅해지면서 습기 차면 바로 진드기 생기거든요. 완벽하게 기능성 원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앞뒷면이 역시 스트라이프, 그리고 벚꽃, 이렇게 이불하고 똑같이 이중으로 돼있습니다. 음, 맞아요.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오늘 풀세트를 고객님, 역대 최저가, 파이널 최종가로 함께 보실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의 기회이기 때문에 색상 그리고 사이즈 빠르게 선점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것이 관건이실 것 같아요.